영어는 순차 해석입니다. 나는 have 가진다죠?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to do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with it 하면 그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것에 있어서 뭘 내가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말하거나 반박하거나 주장하거나 아무것도 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그것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 나는 그것과 관련성이 없다.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는 관련성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만약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I have a lot to do with it.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nothing은? 여기가 0%고 여기는 많다니까 한 80%를 할까요? 만약에 100% 관련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I have everythin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만큼 관련성이 있다 해서 관련성이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 부정 단어가 붙었죠. 여기 이렇게 붙었습니다. I'm not related with it. or I'm unrelated with it.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 수 있겠죠.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나는 속죄가 너무 많다. 나는 속죄가 너무 많아. 우리가 뭔가 많다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a lot of. a lot of something. 또는 a large amount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또 a ton of or tons of 이런 표현을 쓰죠. I have tons of homework to do. I have tons of homework to do. 나는 숙제를 가지는데 이만큼 가진다는 얘기죠. tons of 하면 이만큼의 숙제. to do 하면 할 숙제죠. 우리가 말하는 1톤 트럭 할 때 톤 그 숫자 많습니다. 1톤이 1톤 equals 1,000 kg.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ons라고 붙이면 이게 수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많은 숙제 이렇게 되죠. I have tons of homework to do.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다. tons of trouble. tons of trouble. tons of trouble. I have tons of homework to do. 프랑스어 실력을 닦아야 해. 실력을 닦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to brush up on French. I have to brush up on French. Brush up or brush up something. 하면 to improve your skill as something or increase your knowledge of something.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이나 skill, 실력이나 knowledge, 지식을 좀 키우다. 원래 brush 하면은 솔지르하다는 뜻입니다. 먼지를 좀 틀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그 위에 먼지가 쌓이죠. 그걸 좀 털어내면 좀 반짝반짝해지잖아요. 여기서는 프렌치 하면은 외국어죠. 프랑스어 실력을 좀 먼지를 좀 털어내야 되겠다. brush up. 직역하면 그런 느낌이고 오역은 프랑스어를 좀 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증진해야 될 것 같아. 학문을 닦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은 될 것 같습니다. I have to brush up on French. I have to brush up on French. 부모님을 배용하러 공항에 가야 한다. 우리가 누구를 배용하러 갈 때 이런 표현을 쓰죠. I have to go to the airport to see off my parents. I have to go to airports to see off my parents. I have to go 하면은 가야 한다는 얘기고요. 어디로? 장소가 나오겠죠. 공항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항에 왜 갑니까? 부모님을 배용하러 이런 뜻입니다. I see off가 배용하다는 뜻입니다. 형태는 이렇게 쓰입니다. See someone off or I see off someone.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o go to an airport, train station, etc. Some who is living in order to say goodbye. 그러니까 누군가가 떠나는데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떠나는 장소까지 거기까지 가다. 배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See off. 이 off가 다세히 보시면은 분리가 된다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갔다가 그 사람과 내가 이제 off가 분리가 되는 거죠. 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See off. I have to go to an airport to see off of my parents. 오늘 밤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를 하다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I have to work overtime tonight. I have to work overtime tonight. 일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I have to work. 그 다음에 overtime. overtime. 오늘이란 뜻이고 시간입니다. 여기도 overtime은 초과 근무라고 해서 부사라고 봐야 되겠죠. overtime 하면 초과 근무도 되지만 명사로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일을 한다. 여기서는 work overtime 이 표현을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work를 뒤에가 부사라고 봐야 되겠죠. work overtime 이렇게 되니까 I have to work overtime tonight. 자, 지긋지긋해 정말 I've had it. I've had it. 충분히 그것을 가졌다. 이 말이죠. 추격이 있는데 추격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period 영어가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게 되어있는데 이 동사 파트를 보면 우리가 시제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동사는 영어가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 갑니다. 이게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완료라 그래서는 pp라고 합니다. 그러면 have 동사항에 세 번째가 head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have had had 이렇게 갑니다. 이 have는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머리가 아파지나네요. have had는 가졌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졌다.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동작이 현재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작이 끝났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negative thing이 되겠죠.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을만큼 참았어. 이 정도가 되겠죠. I've h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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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는 설명해 볼까요? 이게 조동사고 이게 본동사입니다. 우리 한자인데 auxiliary라고 해도 하고 여기는 main verb이라고 합니다. or helping verb or main verb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세는 여기 강세를 봤습니다. 조동사 강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I've had it. I've had it. 얼핏 들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죠. 왜 조동사 강세 못 받으니까 이걸 기능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설명이 끝이 없어지는데 꼬리의 꼬리를 무는 영어 이야기죠. I've had it. 하면 I've had it. 이렇게 그거 너무 많이 했어. 참았다. 충분하다. 너무 많이 먹었다. 식상하다. 그래서 동의어도 한번 묶어 볼게요. I've had enough of it. I've had enough of it. 그것을 충분히 가졌다. enough의 품사 제가 물어볼게요. 이 품사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프로라운입니다. 대명사입니다. 이거 왜 대명사로 사용하지? 충분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충분한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이 편도 많이 쓰죠. 그 다음 I'm fed up with it. I'm fed up with it. 이 편도 많이 씁니다. 지극하면 안 해도 되겠죠. I'm sick 아프다. 역겹다. 이 말이고 tired은 피곤하다. 이 뜻입니다. I'm fed up. 하면 그것이 그 말이고 I'm fed up. 이 fat는 feed, fed, fed. 이 세 번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가 아니고 많이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with it. 그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먹힌 상태다. 배풀다. 이 뜻입니다. 지극하면. 의역은 우리 한국말로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많이 참았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한국어 실력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격을 잘 한번 보시고 이 소리가 잘 나오도록 입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ve had it. 따라해볼까요? I've had it. 너 정말 대단하다. 너를 인정해야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I've got a handy to you. I've got to. I've got to는 I have to. 동의어입니다. 그것도 해야 한다는 뜻이고 hand는 여기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주다. 손으로 주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너한테 너에게 줘야 되겠어. 우리 몰라면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는 credit 정도로 봐야 되겠죠. 크레딧 다음 여기서는 공로 공로 정도가 되겠죠. 일이 어떤 공로가 있는데 이 공로를 너한테 돌려야 되겠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nd it to someone 이런 표현이 쓰면 여기서는 hand means here to give it means here credi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o someone 누군가에게 크레딧을 손으로 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ve got a handy to you. 몸이 커져서 내 옷이 안 맞아요. 우리 아이가 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볼까요? I've grown out of my cloth 이미 자랐다는 얘기죠. out of my cloth 하면 내 옷 밖으로 직향으로 그렇습니다. grow 이 동사 봐야죠. 세 번째입니다. 동사의 세 번째 왜냐 have 동사 다음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grow grew grown 3단 변화 그렇죠. 여기서 세 번째 I've grown 하면 나는 다 다 자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현재 완료라 하는데 동작이 지금 현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는 동작이 끝났다는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언제 언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재 완료라고 번역이 되었죠. 영어로는 present perfect terms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verbs verb phrase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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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어리를 이야기하고 때문에 시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시제 이야기가 곧 동사 이야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를 안다는 것은 시제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라서 밖으로 나온다 옷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옷이 너무 작아진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to become too big to fit into a piece of clothing 너무 커져가지고 뭐하는 fit 딱 들어맞는 데 있어서 어디 안으로 한 벌의 옷이죠. fit into 하면 옷이 딱 들어맞고 아무 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거 하는 행동에 있어서 몸의 크기가 너무 too big 해졌다 해졌다 이 뜻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주문을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 I haven't decided yet. I haven't decided yet. 마찬가지입니다. 시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시제가 이제 현재 완료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 Yes은 지금까지 그 정도 아직 Decide가 결정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동사가 주인공 동사인데 동사의 사명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하죠. 동사 형태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정하다. Decide 이 형은 과거 시제로 말하죠? 해보세요. Decided 사명은 동일합니다. 모양이 Decided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형태의 세 가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의 사명입니다. 결정하지? 못했다. 예사의 동의어가 Make up one's mind입니다. Make up one's mind. 마음을 정하다. Make up mind. 마찬가지죠. 여기가 사명이 나왔다면 여기도 동사가 사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현재 완료니까요. 사명을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 동작을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게 문법이죠. 글을 쓸 때 말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I haven't made up mind yet. 동의어입니다. or 하면 또는 이란 뜻인데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같은 덩치 비슷한 내용이 올 때 or 표현을 씁니다. 이 or은 문법적으로는 덩이 접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coordinating conjunction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덩치가 비슷하다. 내용이나 기능면에서 비슷한 말이 온다. 심지어 뜻도 동의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는 이란 번역도 하지만 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a와 b와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decider를 안다. d는 모른다. 그러면 몰라도 앞에 것과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make up one's mind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I haven't decided yet.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계속 같은 시제가 나오죠. gotten은 어디서 온 말입니까? get gotten gotten 세번째입니다. get 동사의 세번째. 동작이 완료 끝난 거죠. 동사가 끝났습니다. get around 하면은 어디어디 주변에 도착하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to it 하면 그것이죠. 만약에 이 시이 만약에 속죄라고 생각합시다. 일이나 그 일에 get around 그 일 주변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려면 그 주변에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가지도 못했네. 일을 아직 시작도 못했네. 이 뜻입니다. 그림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이 말은 밑에 뜻이 있죠. I've been busy with other things. So I haven't done that yet. I've been busy with other things. So I haven't done that yet. 너무 바빠가지고 been busy 마찬가지죠. 나는 계속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바빴습니까? with other things. other things. 다른 일에 있어서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so 그래서 I haven't done 할 수 완료를 못했다. 일을 못했다.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that은 그 일을 끝하는 앞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직까지는 끝내지 못했다. 이렇게 지극을 할 수 있겠네요.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오늘도 여기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쉽지만 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서 그 표현이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관건이죠. 열심히 한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Have a great one. Thank you. Thank you.